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교회들이 북미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토마스 캠퍼 총무와 같은 교단 소속의 정의수 감독은 지난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마련한 대화마당에 참석해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교회에 노력을 전했습니다. 독일 출신인 토마스 캠퍼 총무는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 통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라면서 정부가 남북 그리스토인들의 대화와 만남을 제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